25번 점 a가 1코마 마이너스 1인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 l이 있대요. 그 직선 l과 2코마 1 사이의 거리가 옳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 직선 l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직선 l이 2코마 마이너스 1을 지났을 때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점과 직선과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 직선 l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대요. 일단 1코마 마이너스 1을 지났는데 우리가 뭐를 몰라요? 이 직선에 대해서는 기울기를 모르죠. 따라서 기울기를 l이라고 하면 이 직선은 y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기울기 m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리고 혹시 기울기와 한 점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을 위해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려면 이 식이 일반형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ms y를 2항으로 시키니까 마이너스 y 얘는 마이너스 m, 1은 2항 가면 마이너스 1항으로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직선과 2코마 1 상위의 거리가 루트 오네요. 이 루트 오로 어떻게 나왔을까? 자,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이미지로 배워라. 자, 그럼 여기는 x앞의 개수인 m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의 제곱 1이고 2와 m을 곱하세요.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세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그대로 옵니다. 자, 요거의 값이 얼마라고요? 루트 5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얘를 정리를 해보면 얘는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분에 자, 2m에서 m을 빼니까 절배가 m 마이너스 2. 요것이 루트 5예요. 자, 그러면 요거 대각선으로 곱하면 대각선으로 곱하면 양변을 제곱을 할게요. 아니면 양변을 제곱한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할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우리 먼저 양변 제곱을 해볼게요. 얘는 제곱하면 m의 제곱 플러스 1이고 얘는 제곱하면 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죠. 이 제곱하면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1분에 오니까 대방선으로 곱해지면 5m의 제곱 플러스 5는 m의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거 2항시킬게요. 그러면 4m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m 이사가면 플러스 4m. 4 2항시키면 플러스 1은 0 비엔네요. 이렇게 이런 지곱 보니까 얘가 바로 그래요. 완전 진곱식으로 되겠죠. 자, 이거 인수분위하면 2m 플러스 1의 진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m의 값은 얼마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인 중곱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 직선의 당정식은 y는 현재 m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목하기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당정식인데 이 직선이 마이너스 2,0을 지단대요. 자, 마이너스 2,0을 지나니까 겨우 이 말을 해보냐면 이 직선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메인을 얻나냐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y 대신에 a를 대입을 해주고 y 대신에 a를 대입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단에서 곱하면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1 이게 얼마예요? 2분의 1 이렇게 해서 a의 값을 얼마나?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아멘.